반면 이를 상대하는 설기현 감독의 기억남은 오늘 경기 이기면 이제 승강 프로브에 대한 격차를 더 좁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윌리안 윌리안 벗거리 때렸어요 이제는 들어가서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3, 3번입니다 윌리안 3번째 만에 결국은 성공을 시킵니다 와우 윌리안은 윌리안이에요 팬들 앞에서 상의를 먹고 보유하는 윌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윌리안 선수가 이 업사이드 트랩으로 두 골이 취소가 됐는데 뭐 정말 한풀이 하듯이 이야 저 먼 곳에서 때려넣었는데 지금요 이 김다솔 골키퍼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이 볼의 스피드가 빨랐기 때문에 이건 VAR 안 봐도 되죠 그렇죠 이건 VAR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경고는 맞습니다 상의를 탈의했기 때문에요 오우 지금 뭔가 김다솔 골키퍼랑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이 좀 흥분했습니다 네 골 세리머니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김다솔 골키퍼를 좀 흥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 요 장면에서 자 이거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요 와우 이거 한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 되지 않을까요 26, 27m 정도는 되어 보여요 네 정확하게 발등이 얹혔어요 지금 진행 방향을 보고 김다솔 골키퍼를 뜨긴 떴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 볼의 속도는 시속 한 140k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예 저 정도까지 속도가 나게 되면 골키퍼를 알았다 하더라도 맞기 어렵죠 그렇죠 아우 지금 두 골 취소된 거에 대해서 윌리안 선수는 속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한풀이에요 지금 득점은 그렇습니다 팀의 주장 그 품격을 보여줬었던 윌리안의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로 꼽힐 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요 오늘 경기 참 이렇게 재밌게 하네요 네 네